네, 메이저들의 시선이 집중된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빼어난 수급 MTNW 이형빈 위원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어떤 종목 담아갈지 족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반 기준이고요. 오늘 외국인들 SK하이닉스 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게임주들 흐름 참 좋은데요. 크래프톤 자리하고 있고요. 크래프톤 보니까 위메이드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위원님의 추천주이기도 했는데요. 위메이드의 AS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기아도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대비해서 선방을 해줬던 기아였죠. 그런가 하면 오늘 LG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기관 연기금까지 일제히 담아가고 있는 LG인데요. 2024년 말까지 5천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하겠다. 뭐 이런 호재가 있었습니다. 오늘장에서 9% 이상의 좀 강한 상승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네이버도 흐름 좋고요. 기관 수급 보시면 아프리카 TV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정말 꾸준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아,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죠. 지금 자리가 10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고가가 24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LG화학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의 매수 살펴지고요. 연기금 쪽에서는 대한항공이 눈에 띄네요. 그 밖의 LG, 크래프톤, LG화학, 네이버 연속적으로 담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위원님 LG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자사주 취득 이야기 나와주면서 주가가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LG 지금 자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많이 늘려 있잖아요. 저평가 매력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오늘 LG가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배당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627만 주를 7만 4천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단기간 내 매각이나 지분 교환이 없다는 점이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자사주 매입이 기업의 주가 방어 차원상 나온 부분이라서 단기성 이벤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LG그룹주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전장 분야에서 하반기 흑자가 가능한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현재 좀 긍정적인 부분이 LG 전장 부품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익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도하게 아주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120선을 뚫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여기서 따라잡는 것보다 여기서 눌리문이 나올 때 121선은 이탈하지 않는 눌림. 그러니까 7만 7천원부터 8만원대까지 7만 7천원부터 8만원대까지 121선이 깨지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라면 저는 2차적으로 9만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올랐다 보니까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듯 합니다. 7만 7천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매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크래프톤 고점대비 많이 내려와 있어요. 수급이 긍정적입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도 있고 크래프톤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게임주들이 지금 생각보다 하반기 출시 기대감이 빨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역시 하반기 출시 기대적들이 나오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공모가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난 낙폭 가대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의 성장주로서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 매주 수급들이 낙폭 가대 구간에서 저점, 밸류적으로 저점에 있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면서 크래프톤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했고 2분기도 증권사 커버 리포트를 보면 지금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함께 하반기 출시 신작의 모멘텀을 지금 기대를 한다면 낙폭 가대 구간에서 지금부터 저가 매수, 분할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LG차트와 좀 유사하게 낙폭 가대가 상당히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닷건, 진바닷건을 형성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5일선, 21선 제가 최근에 낙폭 가대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5일선,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종목들을 눈여겨봐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또 부합되는 종목이 크래프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저점 구간 23만원 때부터 오늘 25만원 구간까지 매수를 해나가신다면 저는 1차적으로 30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3만원에서 25만원 매수 타점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이버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참 외국인 기간 많이 팔았는데 요즘 들어서 꿈틀꿈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 네이버로 빗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는 지금 성장주로서 게임주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기에 낙폭이 지금 가대하게 나온 종목 중 하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분기 실적까지 컨센트를 좀 하회하면서 주가가 지금 내리막이 나왔었는데 예전에 코로나19 수혜주로, 언택트 수혜주로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 52주 최저가를 또 경신하면서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빅스텝의 우려감이 최근에 선반영이 된 흐름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관심권에 들어왔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위원님 AS 들어볼 건데 위메이드, 정말 위믹스 때문에 발목 잡혔던 주가가 위믹스 덕분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수익률 9% 넘겼는데요. 계속 홀딩해 볼까요? 네, 우선 자체 발행코인 위믹스의 안정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신작 미루엠의 기대감으로 반응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P2E 육성 추진 계획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조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한 10만 원대까지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주셨던 목표가 동일합니다. 10만 원 그대로 유지해보도록 하겠고요. 들고 있다면, 수익 보고 있다면 일부 정리해 가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수급 토픽주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권기식 시장 급성장 수혜주이고 그리고 산업운용 대마 합법화 수혜주입니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급등 이후에 또 눌림이 나온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급등 전에 2월에 자사주 처분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주가를 해보겠다가 눌림의 자리에서 입행선들을 모두 수렴해 주고 지금 이날 보면 장대한봉이 나온 날 위로 물량을 좀 소화하는 이런 구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4,000원 때부터 4,090원까지 좀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4,4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우리바이오 받아 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수익률 내면서 AS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빼어난 수급 MTNW 이형빈 위원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